윤석열, 민주당이 지금 고발했죠. 윤석열, 김건희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지금 속보가 떴죠. 일비식란체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허위사실 공표. 당연히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허위사실 유포가 또 무혐의가 됐어요.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은 국정감사에서 불려나가서 해명을 한 것에 불과하고요. 일부 만약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더라도 대부분 판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국정감사장이나 방송장에서 질의나 추궁을 받다가 사실관계를 기동적으로 신속하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브리치가 있다면 그건 허위사실 유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허위사실 유포는 뭐냐?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를 들면 질의를 받고 답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자체에서 경력사기 전혀 없었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야. 경미한 실수에 불과. 아니 경미한 실수가 어떻게 20원씩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실수인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런 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당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죠. 그거 무혐의 처분된 거 제가 이번 주 이의신청합니다. 경력사기가 없었다라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은 누가 물어보니까 언급게 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누가 언급게를 물어보면 TV토론이라든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애둘러 말하거나 하는 것에서 팩트가 틀린 경우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는 그것까지 허위사실 유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고의적으로 맛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민주당이 고발했느냐. 윤석열, 김건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 우리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제거다이. 그다음에 주가 조작법의 이름이 이모씨인데 이모씨가 다 알아서 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입니까? 골드만 삭스 출신이니까 주가 주식 최고 전문가니까 우리는 돈을 맡겼다. 맡겼다. 맡긴 돈이 막 이러면 수십억 대예요. 엄청 어떻게 그런 신뢰가 있었는지도 황당한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다 그 사람이 알아서 했다. 그리고 계속 손해를 봐서 절연했다. 완전히 절연했다. 이 세 가지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요? 1.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이 2010년 1월 12일 녹취록이 나오고요. 2010년 1월 13일 녹취록이 나오고 2010년 6월 16일 녹취록이 나옵니다. 2010년 1월 10일 녹취록을 보면 다 주가 조작법이 알아서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아 사세요. 도이치모터 주식 사세요. 그런데 그 증권사 직원이 김건이를 부르는 게 묘합니다. 그전까지 김건이 코바너 컨텐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사님이라 나와요. 녹취록에. 어디 사였을까요? 도이치모터 계열사 이사였거든요. 그 정도로 특수한 게예요. 권호수하고는. 그래서 증권 관계자들은 권호수가 윤석열을 보고 뇌물을 준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김건이랑 특수관계에서 줬다면 그러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남성 편력에 약간 의혹이 있잖아요. 남성 편력으로 줬다는 의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윤석열을 보고 고위 간부니까 주가 조작업이나 이런 경제사범들은 주로 검찰한테 줄을 대거든요. 특수검찰한테. 그러니까 윤석열을 한동안 보고 뇌물을 줬다는 설이 많아요. 왜? 그전에도 특혜를 계속 줬어요. 그다음에 이사까지 시켜줬어요. 아니 코바너 콘텐츠 직원이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자동차 회사에 이사를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다르네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뇌물을 줬다는 게 증권 전문가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증권 전문가인 사무금융노조 산하의 증권업종본부 본부장님의 주장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군요. 이분들은 증권만 수십 년 다뤘으니까 희한하다. 주가 조작도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주가 조작해서 몇 십억이 이득을 준다고. 지금 김건희가 이득이 없다고 윤석열은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나 보수 매체인 SBS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최소 JTBC라든지 SBS 보도를 종합하면 그다음에 이득을 봤어요. 그다음에. 최소 10억 가까이 이득을 본 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죠. 주가 조작을 왜 시켜줍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그 10억을 지가 먹어도 되는데 왜 시켜줄까요? 그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사람이거나 그 사람한테 대가를 바라고 시켜주는 거겠죠. 너한테 이렇게 우리가 특혜를 주니.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를 앞으로 챙겨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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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70억대의 재산인데 50억이 현금이에요. 그런데 김건희는 그동안 50억대의 현금을 번 적이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왔을까요? 주가 조작과 부동산 투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ESIND를 통한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주가 조작.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윤석열 부부가 어디서 현금으로 뇌물을 받았거나요. 아니, 우리가 돈 벌어서 알잖아요. 직장인들이, 회사원들이 또는 중소기업 해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10년 1월 10일 녹취록에 본인이 직접 도이치몬트 수식 사세요. 그런데 호칭도 이사님이에요. 도이치몬트 수랑 특수관계라는 걸 증권사 직원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라는 것까지 확인, 그래서 이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본인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맡겼다, 그냥. 그랬죠, 1임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접 김건희가 주가 조사에 가담한 증거가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짓말한 거죠. 본인 부부는 모른다, 우리 부부는 모른다. 다 알아서 했다. 그 놈이 나쁜 짓 한 거다, 였잖아요. 그러나 직접 김건희가 개입한 게 확인했고요. 1월 13일 녹취록. 원래 윤석열은 이때부터 1임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월 13일 녹취록에도 이것도 사실 주가 조작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1월 13일뿐만 아니라 1월 25, 25일 동안에 거래도 이게 다 주가 조작 범죄인데 여기서는 김건희가 물론 이름했다고 대통령 시에서는 우기는데 사까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사라고 하나요? 네, 전화 왔어요. 그러면 사세요. 자, 컨펌을 해줍니다. 주가 조작에 컨펌을 해주는 겁니다. 시민보 기자가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하냐면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컨펌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면 그 뒤에 이어진 5일간에, 즉 1월 25일, 29일 동안 거래 시킨 거냐 컨펌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는 얘기해야 된다. 대통령이 있어서 컨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주가 조작범 이시가 주도한 거래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과연 더 커진다. 왜? 주가 조작범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컨펌을 해줬잖아요. 컨펌을 해줬다?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게 확실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더 하나 시민보 기자가 주식 전문을 다 물어보니까 복수의 전용 친구에서 관계를 물어보면 1인 매매를 하는 경우라도 계좌조에 직접 전해서 컨펌을 받는 게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1인 매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대단히 수상할 때나 본인이 생각해도 좀 너무 직원 전문가 되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뭔가 너무 이상해. 다 책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본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녹취를 해놓는 거죠. 지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컨펌 받았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니다. 이건 계좌조가 이렇게 시켰다. 그래서 했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016 6월 10일 녹취록이 또 나와요. 이게 세 번째 녹취록인데. 윤석열 입에 침단바르고 홍준표가 지적하니까 아 손해를 봐서요. 절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6월 10일 녹취록인데 뭐라고 하냐면 절연했다고 하는데 절연은커녕 그 주가 조작범하고 나한테만 확인을 받으라고 절연이 아니라 더 끈끈해진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봐서 여러 사람이 관여됐다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가 조작범 이모 씨하고 나한테만 컨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확인해라고 그러면 둘의 관계는 더 끈끈해진 거 아닙니까? 더 특수해진 거고 이상히 남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범죄의 관계를 말하는 거. 무슨 절연입니까? 더 끈끈하게 주가 조작을 계속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계좌도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 계좌만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것만 공개했죠. 그다음에 6월 16일 계좌는 동부투자입니다. 비비투자입니다. 비비증권.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사까지 가라고 하면서 주가 조작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건 공개가 안 됐죠. 그걸 공개를 안 하고 다 공개했다고 거짓말. 그러니까 허위사실이요. 자, 제가 쭉 정리를 합니다. 상습사기와 관련해서 사기 아니다. 경미한 실수에 불과하다. 이게 허위사실 주포인데 이걸 봐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완전히 확인된 허위사실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1일 모두 주가 조작부님 이모씨가 알아서 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니죠. 김건희가 직접 통화를 했죠. 사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통화가 처음 통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녹취록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미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박 기자님이나 전화 처음 온 사람한테 네 그래요 안 그러죠. 아 실례하지만 어디세요. 그렇죠. 제가 뭐 바쁜데 좀 이따 전화드릴까요 라든지 그러면 용건만 간단히 말하시는데 누구신지 설명을 받고 아 그렇고 이런 통화가 아니에요. 이미 통화를 많이 한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완전히 몰랐다. 네. 거짓말. 본인이 직접 깊숙이 협의했다. 네. 그리고 권호수와의 관계도 그걸 본인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네. 권호수와의 관계로도 그게 입증이 됩니다. 너무 특수관계예요. 이 둘의 관계는. 그래요. 이사까지 맡고 네. 커버나 컨텐츠 미술관 전신하는 회사가 어떻게 자동차 이사를 맡습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 그게 정황이고 네. 거기에 이미 개입했고요. 깊숙이. 그 다음에 컨펌. 컨펌. 이름했다고 하지만은 전화까지 받아서 네.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본인이 직접 다 컨펌까지 하는데 네. 주가 조작이 한참 벌어진 시기에 본인이 직접 컨펌까지 다 했다. 세 번째 절연했다고 윤석열이 거짓말했는데 네. 그 후로 오히려 더 끈끈하게 다른 사람 듣지 말고 이모 씨하고 내 말만 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절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인연. 으로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는 것.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씨는. 거기에 손해를 보고 팔았다가 거짓말했잖아요. 네.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씨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주식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이런 대화 자체가 1인 매매 하더라도 증거사 직원에게 주문을 하더라도 증거사 직원이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걸 이제 복수의 전현직 증권사 관계자들이 나서주면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보 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KBS에 부터 탐사보도만 꼼꼼하게 한 사람이고 탐사보도로 뉴스타파가 민영사소에서 많이 당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팩트는 전부 다 체크를 해놨죠. 그래요. 본인이 직접 본인 페이스북으로 뉴스타파 페이스북이 아니에요. 복수의 전현직 관계자 물어보니 1인 매매를 하는 경우라도 계좌도 직접 전화해서 컴퍼를 받는 게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1인 매매를 통해 이론인 건데 대단히 수상할 때 증거사 직원이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일 뿐이다. 뭔가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도 아까 말씀드린 주가조작 공범을 몰리거나 아니면 주가조작 수상한 거래에 뛰어들었는데 손해를 보면 너 왜 나한테 확인 안 받아서 하고 난리 피우면 어쩔 거예요. 이럴 때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조작이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가조작은 그 자체로 범죄인데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주가조작을 시도했으면 실패하는 경우 실패했다더라도 범죄는 범죄인 겁니다. 그런데 손해받다고 팔았고 절연했다는 말 거짓말하는 게 손해보지 않았다 이익을 봤다는 것이고 10억 가까이 그 다음에 절연이 아니라 오히려 더 끈거렸다는 것 이건 명백한 사실 보죠. 그래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내일 소환 검찰 소환조사 맞물려가지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검찰이 도이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게 뭐 수사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김건희 소환조사 안 되고 있죠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수사만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최초에 윤석열 한동훈이 장악한 특수부에서도 경찰은 내사보고서에 김건희가 연루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묵살한 게 정치검찰이요 특수부 직권남용 검사들입니다. 1차 직권남 징권남용 기소가 안 되고 기소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팀에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나인도 있었던 거예요. H검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서 너무 신중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 차이에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정치검찰 특징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분명히 소환하고 기소했을 것입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눈치를 봤다. 보험을 드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치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재명이 될지 윤석열이 될지 몰라. 대선 전에 김건희를 소환해서 기소면 윤석열이 되자마자 깨질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윤석열이 무섭게 우리를 추궁할 거다. 그러니까 소환 안 하고 기소를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이 되면 그때 해도 되니까 또 이재명이 되면 조금 늦어졌네요. 그래도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고 대선 후보 부인니까 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소했습니다. 이러면 면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눈치 보고 완전 장악돼서 검찰 이번에 또 인사를 전부 다 윤석열 한동훈 친검사로 완전히 요직을 다 장악해놨잖아요. 정치검찰로. 그래서 봐주기를 작정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쉬운 게요. 이 주가조합권 이모 씨가 법정에서 이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해요. 도이치몬더스 주식을 사줄 사람으로 김건희를 소개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예 구체적으로 도이치몬더스 주식을 사는지 주가조작하는지 몰랐다라는 게 윤석열 김건희의 거짓말이에요. 해명이에요. 사줄 사람은 아예 도이치몬더스 주식 주가조작으로 맘먹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리고 녹취록에 도이치몬더스 주식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삼척동자도 김건희가 고노수랑 고노세려와 특수관계이고 지금 관계자 전원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부는 불구속 기소되고 그런데 이 정도면 당연히 그리고 경찰이 그 경찰이 내사했을 때 뭐 하려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도 아닌데 뭐 하려고 김건희가 연루됐다고 썼겠어요. 이상하니까 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걸 외부에 공익제보했고 그러니까 진실을 알린 그 사람을 또 검찰에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선고위에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모든 정황과 사실관계가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고 공범 정도가 아니라 주범이고 많은 이득을 받고 그래서 현금만 50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돈을 번 적이 없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분명히 그리고 법정 증언에 아예 김건희가 본인이 사라고 말한 것들이 나오고 컨펌 받은 것도 나오고 저려는커녕 깊숙한 인연으로 오히려 다른 인연을 다 거두고 둘이만 우리 둘이한테만 그때도 소환하나 기소 안 한다 검찰은 당장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적 법조인으로 기소청을 다시 꾸려야 돼요 다시는 다시 또 검찰개혁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사건으로 명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지금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챕수 안 하잖아요 검찰이 안 하니까 정치검찰이 안 하잖아요 저는 좀 있으면 이제 공소식 얼마 남았잖아요 곧 있으면 분명히 무혐의 척은 합니다 정치검찰이 이것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대검 이혼석이 놈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원칙대로 합니다 원래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문제 있다는 말이에요 보고를 받았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그건 지가 유죄 추정으로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역시 법리와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